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월드 이즈 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. 선한 영향력으로 국경을 초월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남긴 캠페인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첫 마스크를 보내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.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선의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.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과 식수, 위생,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.